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드입니다. 저희가 11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월드 한류 스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박수! 박수! 이 상이 정말 큰 상이라고 들었어요.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받는 상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엔 저희 스트레이키드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. 다시 한 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올해 소리꾼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에 보호답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멋진 모습 퍼포먼스 장인! 스키즈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각자 수상 조각 한 마디씩 한 번 들어볼까요? 일단 올 한해도 저희와 함께 고생해주신 저희 재활필 형님 아들 그리고 저희 휴메스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월드 한류 스타상 정말 저희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스트레이키드가 월드 한류 스타상 그런 볼맛는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스트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로 열어로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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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리고 가운차트 뮤직업원에서 2020년 월드 루키상에 이어 이번에는 월드 한류 스타상까지 성장하는 스키즈의 역사와 함께하는 상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뜻깊은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월드 또 전세계 우리 스테이분들께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감사합니다. 스테이들을 사랑합니다. I love you! I love you! Yes! Today's day is all around the world. We really really miss you. And so I hope to see you guys soon. Until then Please stay happy. Promise! Yeah! 저희가 직접 무대에서 인사드릴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네! 멋진 모습으로 멋진 모습! 네! 그리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네! 저 리노가 호랑이 기운을 나눠드릴게요. 어흑! 네!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흰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! 저희 다 같이 새해 인사 한번 드릴까요? 네! 자 그러면 여러분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Happy New Year!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고 멋진 모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Thank you! Guau!